절정에 접어든 신불산 억새평원. 햇빛에 반사돼 반짝이는 억새가 은빛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이 최고 절정인데 태풍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태풍 콩레인은 최대 풍속이 초속 40m로 등산객 입산이 통제될 뿐 아니라 강한 바람에 억새가 일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요일 예정된 영남 알프스 산악마라톤 대회와 등산대회는 개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해 비상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악인 천여 명이 참가 접수를 해놓은 상황. 행사를 주관하는 산악연맹은 태풍 이동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10시 기상 예보를 보고 진행한다 안 한다를 1차 평가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 태하강 지방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초용문화제는 11월 초로 연기됐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다문화 축제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7일 이후에 개최되는 한글문화예술제와 클래식 음악제 등 일부 실내 행사들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